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채연입니다 내일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 4도에서 1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은 대체로 맞겠는데요 충청과 전라권, 경남과 제주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 내일도 높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광주, 전북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되겠고요 영남권과 제주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강추위가 누그러지니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셔서 호흡기 질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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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